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? 아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.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?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. 네, 어쨌든 그건 또 확인해 보시죠. 2020년 11월 미국 라디오 방송 기사입니다. 제목부터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는 브룩스 전 사령관 발언이 직접 인용돼 있고 기사에도 같은 내용이 또 인용돼 있습니다.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.